자 며칠 턱걸이를 쉬었는데 어 10개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좀 있어가지고 못했어요 10개를 풀업으로 10개를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한손 턱걸이를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턱걸이 하는 것도 저쪽에도 하나 다시 만들어 가지고 멋스럽게 연습을 해볼까 생각 중에 정원이 조금 넓으면 좋은데 아 자 10개에 일단 힘 닿는 데 까지 음 음 4 4 5 5 6 5 5 8 9 5 5 5 으 으 으 으 으 아 9개 하고 이렇게 산 시니 으 풀업 여쭤을 가볍게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예 깨 될 것 같습니다 아 으 으